우리는 세상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반응은 대동소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고 좀 잘 되면 헤헤거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보여주는 일상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슬퍼할 필요 전혀 없다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남편을 업신여깁니다 무등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므로 그를 존경하고 인정해야 한다 아내를 무시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아야 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유할 수 있게 되고 그의 삶은 점점 점점 빈껍데기에서 알찬 알곡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추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이 또한 마지막 심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서 그저 그런 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중차대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곡식 추수의 비율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으로 또한 포도송이 수확을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진노를 묘사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일관된 순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먼저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어서 많은 기회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회계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이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율을 통해서 그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의 말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살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부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꽃간에 넣으라 하리라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하늘 곳간에 염소는 불에 태우는 그쪽으로 이런 비유를 들을 때마다 나는 어디에 속하였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로 각 개인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를 들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은 양이고 곡식이라고 생각하지 염소나 가라지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가라지와 염소의 운명을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그런 식으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양이고 알곡일까요? 아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기준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기준에 부합되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초반에서 예수님께서는 일곱 교회에 하신 말씀이 가장 명백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다음 사람들의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라지나 염소에 속하여서 기다리는 것은 심판이니까 얼른 돌아서셔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집착하다가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 그래서 2020년부터 저는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시라는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사건건 따지고 들고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는 굉장히 옳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아가서는 물론 저도 배울 거 많지만 저까지 가르치려고 둡니다 그것도 그냥 돈 버는 방법 사업하는 방법 그것이 아니라 사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둡니다 기가 막히죠 자기 악가림이나 좀 잘할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억울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난당할 때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진리를 올바로 세우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 이단을 판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미혹되고 휘둘리는 사람들 여기에서 꼭 이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맹종함으로써 자기가 모신 지도자에게 휘둘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사람의 존증에서 벗어나라는 당부입니다 사람의 존증, 서먼 시크니스 심리학, 의과에서도 서먼 시크니스, 사람의 존증은 정신병으로 치부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의지하며 사는 무늬만 교인인 사람들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알곡일 거야 세상의 형통만을 자랑하며 정작 자신의 영적 가난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바치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알곡으로 만들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하는 곳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다음 사람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잘 양육하여서 알곡으로 만들어서 하늘 창고에 들어가도록 양육하는, 도와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흔히 나는 땡땡 교회를 섬기다가 왔습니다 저런 웃기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송고등학교 강당을 빌렸는데 보송고등학교 학생이 나는 보송고등학교를 섬기다가 왔습니다 하면 웃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학생이 학교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제 어렵구나 교회가 중요해요? 성도가 중요해요? 학생이 중요해요? 학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다가 왔습니다는 틀린 말입니다 아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거절하셨는데 교회가 섬김을 촉구를 해요? 강요를 해요? 휘둘리고 놀아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때만 비로소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속빈 가라지가 될 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 다 당시 일곱 교회에 속한 교인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천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심판을 받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 그 기준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사랑의 발로입니다 주인의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리자고 할 때에도 주인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알곡이 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곧 이어서 마지막 추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들으면 오늘 본문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금멸류관을 쓰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낯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분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흰 구름 위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최고 권위를 상징하고 예리한 낯은 바로 추수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다 예수님이 천사의 권유에 따른 것이 아니죠 이 천사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전하라고 보낸 천사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단독으로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수차례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여서 수행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며 따르고 반응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왜 그렇게 하느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더니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도 충만케 하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만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책 보십시오 거기에는 창녀 세리 그 어떤 사람도 비난하신 적이 없습니다 비난은 지적은 뭐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로마 총독 해로당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도 이런 방구에 원망도 불평도 하시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 지적질은 멈추세요 아셨죠? 예수님을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부르십니다 14절에도 예수님의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사람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걸까? 우리들은 있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나간다 싶으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등 요즘 최근 무리를 일으킨 어떤 목사는 있죠 하나님도 까불면 어쩐다 그런데 그것을 해명하라고 했더니 뭐냐 그러면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과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들은 자기가 하나님 다음 사람이라고 자꾸 부각을 높이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꾸 사람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어느 길이 옳은 길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에이레네의 복을 향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몸을 잃고 싶고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가장 아프고 힘들고 낮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다 끌어안고 이해하고 극률이 여기시고 그 모든 인간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눠주고 싶어 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기구해도 마구깐 냄새 나는 여물통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구원해낸 가장 사악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가장 무서운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사람이 예수님만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로마 당국은 2천 명을 십자가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잘 연구해보면 그 모든 십자가 처형자들보다 한 단계 더 낮아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십자가 처형에서 딱 한 번의 자비가 베풀어지는데 신포도주를 해용, 스폰지 같은데 이렇게 담아서 긴 장대로 그 처형자의 입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심한 갈증, 피흘림 때문에 심한 갈증을 느끼죠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허겁지겁 더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주고 이랬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유일한 자비를 저는 왜 그러셨을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십자가 처형보다 그 고통 한 단계 더 내려가서 그 사람들까지도 끌어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다 당하셨기에 우리 누구라도 겪는 힘든 일들을 다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내 고통을 아뢰십시오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야말로 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러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친히 겪으시면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분에게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을 때의 조건보다도 다 낫습니다 좋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왜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고 격려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고 그 사랑에 간복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날카로운 낫으로 알곡들만 골라 추수하셨고 그리고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알곡들을 하늘장구에 소중히 보관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과 예수님에 대한 무한감사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무한감사로 어떤 권한도 능히 이기고 모두 알곡으로서 추수하시는 예수님을 흐뭇하게 하시길 간절히 추구합니다 농부가 풍년이 들어서 추수할 때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요 우리 모두 다 알곡이 돼서 추수하시는 예수님이 아이고 어? 근데 그 신목사는 어디 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도 왔구나 너도 왔구나 이어서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의 주인공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곡식과 포도주를 추수한다고 합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곧 악인들이 가는 지옥불을 관장하는 천사 이를 통해서 포도송이 수학 역시 악인들에 대한 심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포도는 언제나 좋은 의미로만 사용되었거든요 그게 잘못 읽으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요엘서에서 나왔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발불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항아리가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명백한 구절입니다 낫을 든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시행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짐해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광경 역시 이사야서에서 이미 언급된 것입니다 뭐 희한한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러한 광경은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맹렬하게 진행되는지를 시사해 줍니다 먼저 포도주 틀에 던져진 포도 알갱이들은 사정없이 집합입니다 그런데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쏟아집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포도주 틀을 돌리는 말굴레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이 걸어서 그 연자멧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헤엄을 쳐서 걷는다는 것 그만큼 악인들의 죄악이 차고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한 번 제가 요즘에 성경, 디모데 전설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조선시대 청백리 열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관리들이 조선시대 500년 동안 관리들이 수만 명이 있었겠죠 그 수만 명의 관리들 중에 청백리가 한 100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무명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관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청백리가 돼야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드뭅니다 모두 다 자기 권력 그걸 해서 이득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악인들의 죄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라면 교인들이 정성스럽게 낸 헌금을 무섭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지도원이 아니니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지배자 로마 군인들한테도 일본 순사한테도 네가 받은 월급 내에서 감사하면서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지 맘대로 씁니다 그래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만큼 뭐냐 그러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을 창출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자기 공인량 생각할 때 자기 이득만을 챙길 때 모두 다 사탄에게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사탄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께 한 번만 절하면 저거 다 넣어줄게 왜냐하면 저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하신 경고의 말씀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가라지로서 이 무시무시한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런 광경을 보여주시고 또 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러한 생명의 지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직 최후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았죠?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무서움을 말 굴레까지 피가 넘쳤다는 것과 함께 1,600 스타디오만큼 그 피가 퍼졌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숫자들은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스타디온은 185m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냥 측정치로서는 가장 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 16,0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천입니다 4는 어떻게 돼요? 동서남북 1은 유일하신 하나님, 2는 증인의 숫자, 3은 하늘 숫자, 4는 땅 숫자 그래서 3 플러스 4 하면 7이 되죠 그것을 완전하다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될 때 3과 4가 곱해지면 12 그래서 7과 12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될 때 완전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4 곱하기 4 어디 세상을 의미하는 거기에 천은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악인들의 피로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요만한 권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엉뚱한 것에 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다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 포에마 예수교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은 참 성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땅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들도 그런데 키워드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이라는 구절입니다 성 밖에서가 키워드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한 알곡 추수는 끝나고 그 알곡들은 성 안 하늘 창고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은 성 밖의 모든 나라와 지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동서남북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언제나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모두 다 성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양육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철 풍성하여 알찬 열매를 맺으며 마침내는 하늘 창고에 보관되는 가장 귀한 알곡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